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월요일, 월요일 하면 또 우리 권순우 기자님이 불 지피고 가시죠. 무슨 얘기 할까? 댓글에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뭘 들고 나왔을까? 자 등장하십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출입이죠? 기자들마다 출입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출입이라는 건 대표 기자라는 뜻이네요. 삼전 출입이세요? 자동차도 하고 다 해요. 이번에 새로 맡게 됐어요. 삼성전자도. 현차도 가고 삼전도 가요? 네. 나머지 기자분들은 어딜 가요? 더 디테일한 건 후배들이 같이 하고 있죠. 권순우 기자님 따라 다니는 겁니다. 다요? 자 머리도 대박. 삼성전자 얘기를 갖고 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백악관 간다면서요? 네. 뭐 간다고. 부르면 가야 되겠죠.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백악관에 그런 기업인들을 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 팀장님이 오시면 정리가 잘 되는데 제가 왔다 가면 정리가 안 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돼서 정리가 된 걸 막 흐트러버려. 생각이 복잡해지게. 지난주에 수혜지훈화 얘기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수혜지훈화가 빨리 뚫려가지고 글로벌 물동량의 차질을 빚지 않았다는 게 아까 전에 김효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리스타킹하는 과정에서 물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수혜지훈화가 막혀 있었다면 정말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악관에 가게 된 이유도 그런 거에 연결선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 경제의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아까 김효진 팀장님도 반도체 빼고 계산하고 그러는 것들을 하잖아요.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매출을 보면 한 1900조 원 정도가 돼요. 전년보다는 3.7% 정도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07조 원으로 3.2%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되게 안 좋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은 좀 늘어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빼면 영업이익이 6.4% 감소했고 SK하이닉스까지 빼면 9.8%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반도체 외의 기업들도 많이 좋을 텐데 작년에는 분명히 힘들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또 지탱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르는 게 참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부르면 도대체 우리가 또 줄을 어디서야 되나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어도 미중관계가 안 좋을 거라는 건 대부분의 전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양재츠 외교부 정치국원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그거 보셨나요? 그때 분위기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엄청 소리 지르고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소리를 질른 것까지는 아닌데 보통 덕담을 하는 모두발언 시간 저희 기자들 기자회견하면 항상 가거든요. 가면 사실 사진 찍을 시간을 줘요. 우리가 영상도 찍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한 2분 정도 둘이 얘기하는 시간을 주면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는 그때 이후에 하는 건데 그때는 갑자기 둘이 너무 솔직해지는 바람에 나가는 기자들 잡아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나 욕할 거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양쪽에서 욕을 하는 모습들이 생방송으로 다 중계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바이든 정부와 중국의 앞으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는 중국, 완보는 미국 이게 일종의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서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진짜 좀 극렬하게 싸우는 분위기가 되면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봤을 때 최근 몇 년 감을 보더라도 줄 잘못 썼다가 미국한테 맞고 중국한테 맞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현존하는 가장 최대의 기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데 그중에 가운데 삼성전자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보니까 저는 예전에 초안지에 항우하고 유방이 있을 때 항우가 유방을 부르잖아요. 홍문으로 여기서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쳐들어와서 죽일 거고 거기 가면은 바로 죽일 거고 이 상황에서 유방이 홍문에 갔던 얘기가 홍문의 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가 백악관에 불려간 것도 분명히 미중 반도체 전쟁의 한 축을 담당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줄 서라. 그런데 거기서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저 자리가 불편해서 좀 못 가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분위기여서 이게 분명히 삼성전자가 선물을 받으러 가는 자리가 되는 건 맞을 거예요. 뭔가 선물을 받으러 가는 자리인데 이 선물을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선물이 혹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과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동차 기업, 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다수 초청이 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백악관 행사에. 그러면 이게 한국에도 비슷한 모임이 지난달에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DBI텍, 텔레칩스, 넥스트칩 등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 멤버들을 이렇게 보면 아날로그 반도체 하는 회사, 자동차 부품사, 자동차 회사,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립, 텔레칩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팸리스 업체들이거든요. 자동차용.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관 같은 걸 좀 쉽게 해서 공급을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1차 단계고 2차 단계는 자체 파운드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는 건데 자동차량 반도체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문제의 생산 차질을 가장 덜 겪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요타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현대차가 쇼티지 문제를 안 겪다 보니까 이거를 체감하는 게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작년에 굉장히 차가 안 좋았었고 여기에 설비 투자, 반도체 파운드리들의 어떤 설비 투자가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살아나는 리스타킹이 나타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쇼티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회사 순위를 보면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NXP,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는 지난번에 텍사스 한판 났을 때 공장에 서버렸잖아요. 이래서 가동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르네사스에도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위 업체들이 다 불 나고 추워서 멈추고 했고 안 그래도 쇼티지인데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르네사스의 마이컴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마이컴은 MCU라고 해서 이게 대단한 기술이 요구되는 반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범용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쓰고 있는 그런 반도체인데 이게 한 번 서버리니까 이게 회복되려면 최소한 4달, 늦으면 최소한 서너 달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엊그제인가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생산물량 감소가 무려 240만 대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4, 5, 6개월, 3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0.7%입니다. 여기 성장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원래 0% 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 공장이 안 돌아가면서 자동차가 사실 일자리라든지 전후방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반도체 쇼티지는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저기 5나노, 7나노 되는 최첨단 반도체부터 DBi텍 같은 아날로그 반도체까지 전체가 다 쇼티지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자동차 회사의 전후방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멈춰버리면 코로나19를 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경제 성장 계획에 굉장히 큰 차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반도체 쇼티지는 다 나타나고 있지만 유독 자동차에서 이게 더 눈에 부각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현대차도 코나랑 아이오닉5가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반도체 때문은 아니고 구동 모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원래 다음 달에 지금 여기 사전 계약 물량만 3만 5천 대 깔려 있거든요. 올해 내내 만들어도 다 못 만들어요. 아이오닉이요? 네. 원인을 여기서 제공했잖아요. 정프로가. 네. 그때 화려하게 리뷰해 주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3만 5천 대. 그러니까 생산 계획이 뭐 담달 생산 계획이 만대에서 2만 6, 2천 6백 대로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고 호나 같은 경우는 카메라 반도체 쪽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아가 EV6 이번에 또 한 번 아직 연락 없죠? EV6요? 네. 글쎄 이상하네? 아직 연락이 없고 올 땐 된 것 같은데 EV6은 쇼티지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 할 필요가 없네. 못 만드니까. 이런. 이게 EV6가 7월 달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사전 계약을 받고 있어요. 2만 대 넘었다면서요? 네. 넘었는데 하루에 뭐 1만 6천 대 받고 2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게 왜 사전 계약을 미리 받냐면은 수급 문제 때문에 그래요. 부품의 수급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넉넉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걸 딱 주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재고 없이 딱 맞춰서 생산을 하겠다는 게 어떤 기아차의 계획이라고 그날 발표를 했어요. 3개월간 주문을 받아서 생산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지난주에 현대모비스가 기술 세미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재화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가 대단하게 첨단의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서 직접 만들겠다. 이거는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급 불균형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현대모비스가 현대 오트론이라는 회사의 반도체 부문을 또 인수를 한 게 있거든요. 이게 현대차에서 현대 오토웨버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세 군데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을 이 회사가 하기로 하면서 그중에 오트론이 갖고 있는 반도체 부문을 모비스로 넘겼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상황을 한번 한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미국이 반도체의 고향이잖아요. 실리콘밸리라는 말 자체가 반도체의 고향인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한 10%대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 미국 사람들이 참 머리도 좋고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설계 쪽이 제일 돈이 되거든요. 반도체 설계하는 팸리스 쪽. 그래서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잘하면 이거 설계한 거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가고 노동 집약,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트라이네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공정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해봤다 안 되면 딴 거 하고 해봤다 안 되면 딴 거 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게 파운드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쪽은 원래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투자도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 하나만 들으려면 30초씩 들어가요. 굉장히 피곤한 사업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파운드리는 대만으로 가서 TSMC가 1위 업체가 돼 있는 거고 메모리 밧던 채도 장사 좀 될 만하면 치킨게임 해가지고 다 죽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업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겨낸 거죠. 이겨낸 거기도 하고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굳이 이거를 해석까지 따라갔을 때 정말 언제까지 이 게임을 해야 되느냐 해서 미국은 약간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팸리스는 일종의 천재들의 영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뭔가 이게 설계를 하고 사람 아는 사람보다 창의성이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팸리스 쪽인데 이런 쪽을 중심으로 미국이 하게 됐고 여기서 뭔가 좀 기술 집약적으로 많이 자본을 투입하고 사람을 투입하고 그런데 이것도 공정 기술이 갖춰지면 따라갈 수 없는 진입장벽이 생기는 영역이 파운드리하고 메모리 영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이 부분에서 치고 나왔던 게 중국이었거든요. 우리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 얼마든지 돈을 써서라도 우리가 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 쪽을 우리가 해볼 거야. 라고 해서 막 치고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저걸 따라잡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대만을 봉쇄해버렸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당장 급한 거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의 쇼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반도체 회사들을 불러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전체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우리가 여기서 지정학적으로 저쪽에 막혀버리면 우리 전체 반도체가 막힐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2월에 4대 핵심 제품 공급망을 100일간 조사하기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천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도 한 56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파운드리나 메모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저거를 자체적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최근 한 1, 2주 동안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인텔이 IDM 2.0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리를 직접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의자 주가가 눌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미국도 지금 거의 반도체 서플라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의 중국 정부가 하듯이 정말 기업들 팔비틀고 자금 동원하고 정부에서 인센티브 주고 겁주고 이런 것처럼 미국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시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블룸버그 칼럼에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꿈을 위해서는 월가에 도움이 필요할 거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와요. 월가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민간 자본까지 다 동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필요하다면 민간 자금을 다 동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공장 하나 듣는데 10조, 20조는 그냥 들어가고 이게 또 한 번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되고 나서 그걸로 돈을 벌면 그다음 공정에 또 돈을 투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100조, 200조 투자하는 거는 그냥 매번 발표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사 중국 정부, 미국 정부 같은 거대 정부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돈으로 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가 어려워요. 거기다 TSMC, 삼성전자 지금 매년 30조, 40조 투자하면서 계속적으로 캐시버닝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태워도 그렇게 혼자 태워서는 그렇게 못 태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이 돈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반도체에서는. 그럼 여기서 낸드 얘기 잠깐 넘어가 보면 2위가 키옥시아거든요. 1위가 삼성, 2위가 키옥시아. 그럼 낸드를 넘어가기 조금 전에 삼성전자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으로 불려간 이유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잘 생산하는 거, 체크하는 거? 그거랑 자동차 반도체, 이거 때문에 불려가는 거예요? 네. 1차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인데 여기서 추가로 지금 미국 정부의 흐름을 보면 현지 생산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세게 할 것 같다. 미국 내에서? 네. 선물을 주는 건데 아까 제가 돈 얘기를 자꾸 드렸던 이유가 미국 정부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자국 파운드리 기업을 삼성이나 TSMC 정도급으로 키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한테는 압박이면서도 이게 인텔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안 될 거냐라고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누가 보더라도 TSMC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미국에서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을 차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지정학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자. 그 얘기는 삼성전자, TSMC가 대만과 한국에 있으니까 이거를 새로 미국에 만드는 게 아니고 TSMC와 삼성전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설사 중국이 그 동아시아를 봉쇄하는 정도 수준의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 국내에서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새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계속 땅도 사놓고 했는데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가서 어떤 형태도 압박을 받을 테니까 우리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딱 이런 카드를 쓸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중국 인텔 랜드 공장 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약간 그 측면에서 보면 약간 픽살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얽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좀 심각한 얘기지. SK가 누굴 걸 샀냐는 거예요. 인텔. 인텔 걸 샀죠. 그러니까.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인텔의 랜드 부분에 나름의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걸 팔고 나간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텔이 워낙 다른 사업들이 잘 안 되니까 집중을 하려고 그런다는 관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 공장을 매각을 하면서 미국 정부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중국 공장을 포기하고 들어왔으니 우리가 미국 공장을 만들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해 라는 시나리오들을 그때 쓰고 있었는데 실제로 인텔이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그때 얼마 투자를 한다고 했죠? 20조 원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일단 SK 쪽에서는 좀 애매한 구석이 생겨요. 랜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건 맞지만 지정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험이 노출된 게 맞고 그걸 인텔 걸 SK가 받아버렸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 인텔이 직접 파운드리를 해서 미국에는 팻리스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 물량들을 직접 파운드리를 하게 되면 삼성의 파운드리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IDM 2.0의 수준을 보면 인텔이 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인텔은 2023년에 7나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는 2023년에 3나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텔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파운드리를 버리고 가지는 않겠지만 첨단 반도체 부분 3나노 단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외국 회사인 삼성전자하고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파운드리를 TSMC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TSMC는 55%를 하고 삼성은 16%를 내요. 점유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대부분 엑시노스 자체의 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공장으로 미국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들어가면 여기서는 미국의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팻리스 물량을 충분히 받아올 여지가 생겨요. 그리고 인텔이 2023년 7나노 갈 때 삼성은 이미 3나노에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한테는 대단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쇼티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AMD가 인텔을 잡아먹고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의 TSMC가 있거든요. AMD는 설계만 하면 이걸 만들어주는 건 TSMC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AMD 물량조차도 TSMC가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그 물량이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로 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주문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가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이 미국 행정부와 이 반도체 판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미국 행정부와 삼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내 파운드리 확대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경우에 여기에 얹어서 미국의 팸리스 업체들의 주문이 삼성전자로 주문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압박을 예전에 삼성에서 가서 저한테 일감 좀 주세요. 일감 좀 주세요. 했던 때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 행정부에서 파운드리 공장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삼성에서 주문도 없는데 저희가 거기다 공장 만들어서 어떡해요. 물량을 좀 주문이 들어와야 우리도 공장을 만들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힘 세신 형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손님 좀 모집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백악관에 그런 사람들 다 부를 거 아니에요. 같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할 텐데 물량을 줘야 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물량 확대가 안 돼. 백악관에서 그런 분위기는 됩니까? 충분히 되죠.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는 되는데 어감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연간 3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주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확실한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오면 그러면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충분히 그럼 얘네가 공장을 지으려면 일감이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라는 측면에서 같이 압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텔 공정하고 삼성 공정 굳이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빼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팻리스 쪽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2023년에 삼성전자하고 TSMC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23년에 3나노부터 삼성전자는 GAA PET 기술로 넘어가고 기술에 대한 설명은 모르셔도 되는데 TSMC는 핀팩 공정이라는 지금의 하고 있는 공정을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삼성이 기술 순위로 역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TSMC를? 네. 된다는 게 아니고 기술 공정에서 삼성은 거기서 전환을 하기로 한 거고 기술 공정이 현재는 두 회사가 같은데 둘 다 핀팩 공정을 하고 있어요. TSMC한테 삼성전자 약간 밀리는데 다른 기술로 전환하면 TSMC를 이길 수도 있다고요? 이길 수도 있는 기술적인 근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같이 얽히고 있어요. 23년에 기술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삼성이 도전하는 부분이 있고 팸리스 회사들의 쇼티지가 이어지면서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 게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오히려 조금 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들은 파운드리가 당장 돈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국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이나 램 리서치 같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오히려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 우리나라 장비는 조금 쉽지 않겠군요. 당장 후에 당장 후에는 미국 쪽 회사들이 좀 낫지 않겠냐는 거고 그리고 EUV 장비 독점하고 있는 ASM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실 거대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되게 세세한 장비들은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서플라이를 잘 아시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받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 지금 얘기는 굉장히 브로드한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해서 못했던 아까 랜드하고 디램 얘기 잠깐 들려고 했는데 오늘 못할 것 같은데 랜드 디램이 되게 좋아요. 지금 근데 랜드 디램이 되게 좋은 데다가 쇼티지 문제가 이어지는 데다가 키옥시아 같은 거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랜드 회사들이 여기서 자금 막 모으다 보면 오히려 디램 설비 증설하는 때 투자를 또 못할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그러면 디램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을 때 쇼티지 문제와 자금 부족 문제 그리고 여기서 어떤 슈퍼사이클 미스타킹의 문제가 겹치면서 오히려 메모리 쪽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전문가들이 요새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들 사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권순윤 기자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재 아니라는 거죠? 불려가는 게? 네.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는 말 끝이 좀 떨리는데? 시원하게 하세요. 우리 권순윤 기자님의 삼성전자 백악관 불려가는 이야기 한번 분석을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권순윤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염승원 부장님 만나러 또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